와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여행을 이렇게 빠른 시인에 불러주신 분들은 여러분이 처음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까? Take me to London 아 뉴욕 대박인 것 같아요 그쵸? 너무 좋았어요 진짜 나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이네? 언제 이렇게 됐지? 어떡하지? 무슨 노래를 듣고 싶어요? 아 안 들려요 안 들리고 안 들리고 그러면서 이번 저희 앨범 많이 들어보셨나요? 네 어때요? 어떤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지? 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금 밤도 너무 예쁘잖아요 지금 시간이 딱 이거 보기 좋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? 그니까 여러분 밤하늘을 봐요 미세먼지가 가득해요 그러면 불빛을 한번 켜볼까요? 네 야경 야경이에요 야경 어 저희 곡 야경을 마지막 곡으로 보려고 해요 조국대학교가 최초입니다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 해볼까요? 네 마지막 곡 야경 불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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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